가우스 는 정수입니다. 정수. 그런데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어있죠. 인수분해 보면 가우스 더하기 3 얘만 보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가우스가 이 사이에 있다. 여기까지는 표현할 수 있을 테고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가 뭘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랑 0랑 1랑 4개죠. 그럼 이제 x 범위 물어봤으니까 가우스가 마이너스 2면 가우스가 마이너스 2면 x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의 등호 없는 이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가우스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이 되고 0이 되면 0에서부터 1이 되고 1이 되면 2가 되고 얘들이 다 답이 된다는 소리에요. 그래서 합쳐서 적으면 마이너스 2는 등호 들어가고 2는 등호가 없고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아멘